한때는 국내 최대 온천단지였던 울산 등읍 온천단지. 온천 숨고 갈더니 러브호텔촌으로 전락했구나. 어째 이런일이.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영남의 알프스라 캐사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정도로 불러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경치가 상당히 귀 않습니다. 서울산 IC에서 나와서 여기 온천단지까지 가는 길은 드라이브코스로서 참 좋아보입니다. 마치 저쪽 속초 시내에서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또 봄에는 이쪽 주변길이 벚꽃길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저 산고개 너머로는 또 그 유명한 밀양어른골,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이 막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곳 바로 근처에는 석쇄불고기로 유명한 언양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때 1995년도에 신불산 온천이 처음 생겨서 그 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산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남알버스 이곳에는 높은 산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기본 해발이 마 1000미터씩 되고요. 저희 보이는 자동차들은 영남알버스 등산객들이 타고 온 차들입니다. 여기는 등산객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귀찮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내 모습을 숨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신불산. 근데 이 이름이 조금 우리들이 상당히 꺼리는 신불자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그런 느낌은 한데요. 뭐 솔직히 신불자로 사느니 여기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더 쏙 변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실제로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방향한 적이 있습니다. IMF 때 완전히 망하고 여기 이 신불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이도사님 저 보이시죠? 저 윤택씨도 참 얼척이 없어 하는 저 표정. 자연인 프로 중에서도 이 프로가 레전드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도사님 저분이 한 번 인터뷰를 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군요. 아 그런데 이 좋은 산을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산 높고 고리 깊으면 또 사람들이 그곳에 멍석을 깔고 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옥상 위에도 자연이 가득합니다. 마치 동아의 세상을 꾸며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없이 많은 모텔 가장 하나도 없이 모텔만으로 이루어진 산속마을이올시다. 드론으로 보이는 모든 건물 99%가 모텔 건물입니다. 90년대부터 온천이 좀 개발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등산과 온천객들로 정말 문전성실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세락했을 온천 관광에다가 여기는 온천수까지 고갈이 되면서 세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천은 죽고 모텔들만 살아남으면서 지역 최대의 라브호텔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메인 간판 온천이었던 신불산 온천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달에만 2천만원 적자를 내게 되고 그 돈을 벌어도 마땅찮을 마당에 결국은 배업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마을입니다. 전부 이것은 하나의 모텔 마을. 한때 여기 영남 알퍼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블가 사업이 추진이 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대 땅값이 폭등하면서 호재로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10년 넘게 진행이 전혀 안되고 땅값만 올라가는 바람에 땅 주인들은 평가가치만 올라가고 모텔촌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재가 악재로 변해버린 셈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온천 모든 온천 건물은 살아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유치권이 걸려있고 유리창 곳곳도 깨져 있습니다. 이 일대 온천을 뽑아올리는 온천공 온천 구멍이죠. 온천 구멍은 6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텔이 온천공을 2개 소유하고 있으니 저 많은 건물 중에 온천은 불과 3,4개 건물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모텔입니다. 그런데 저 모텔도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찾는 고객들도 일단은 신축 모텔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화가 된 모텔은 손님이 거의 두 분 다시 찾지 않습니다. 영업난이 심각한 상태로 버티는 곳과 폐업한 곳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일대를 쭉 돌아다니면서 간혹 가다가 정포트에서 스피커로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전화해서 상담받으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등의 격려의 방송 그러니까 일종의 자살 방지용이죠. 그런 방송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경제적 고통이 심각한 모텔 업주와 또 타지방에서 여기 폐업 모텔 공폐가가 좀 많다 보니까 어색한 곳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한강 다리에 있는 자살 방지용 표지 같은 것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구가 한참 증가하던 시절에 통했던 그런 사업들이었는데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고 보니까 그런 빠른 세상에 대처도 안되고 그 사업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배가 가라앉을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같이 침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건물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지 정말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20년 정도 썼던 건물들인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똑같은 업종으로 재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때 이곳이 성황을 누렸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물은 2000년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2008년에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들이 건물을 증가하고 2009년에 소유권이 다른 업자한테 넘어갔는데 단지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폐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건물은 영업도 한번 못해보고 이 상태로 방치되는 면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온천이 세락하기 직전 완전히 상투를 잡았다 그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신불산 속에서 짝대기를 들고 천진난만하게 마냥 놀고 계신 저 자연인 이 도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도사님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하는 이유가 어릴 적 자연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고 또 도시에서 평생 달려왔던 그 무거운 짐과 욕망을 잠시나마라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대리만족의 심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한때는 즐겨봤습니다. 본거 또 보고 본거 또 보고 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얼마나 좋아하면 재방역률이 국내 일이라고 합니다. 저 자연인 프로그램이 재방송으로 개그맨 이승윤과 윤택이가 한 달에 차 한대값 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굳이 버리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자연인처럼 살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이가 어딘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무슨 육지 한가운데 자초한 크루슨도 아니고 그냥 가게 이름이 임대구나 1층 저 노른자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분양이 6년간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심지어 역세권인데 정말 심각하군요. 저거 보세요 저거 직접 걸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여기는 양산 라피에스타라는 만모스급 상가건물이올시다. 이 건물은 양산 상권의 기대주 대장주로 한력을 한력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두의 기대와 반대로 거의 지방도시 최대의 악성 미분양 유령 건물로 악명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산 주변 일대 시민들은 이곳의 참혹한 현실을 대충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별다른게 없습니다. 양산 신도시 여러분들 다 잘들 아시겠죠? 부산의 인구밀집도를 분산시키고자 배후도시로서 양산 일대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 인구 수요에 걸맞은 상권을 형성하고자 상가지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상했던 인구 50만 대비해서 현재는 한 35만 명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다. 전문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을 제가 한번 다니면서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계획상권 또는 지방 신도시나 혁신도시라는 이름의 상권예측이나 개발은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 모습을 쭉 보았는데 상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경제라는 것이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 5일장도 예전에 사또가 그것을 계획한 것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한두 명이 집에서 난 물건 또는 채소 대추나 감 그런 것을 서로 바꿔먹던 것이 점점 습관화되고 간섭화되고 우리가 매일보다는 나를 정해서 서로 만나서 교환하자 이렇게 정하다 보니 그것이 5일장이 되고 세월이 한참 더 흘러서 그 장이 열렸던 장소는 공동묘지로 변하기도 하고 경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대도시 부산이나 울산에서도 여기 물검 신도시에 오려고 해도 4,50분이 걸리는 참으로 애매한 위치입니다. 양산 신도시 자체 인구로 이쪽 상권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실패했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가가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 많은 것은 당시 관계자들이 이쪽 상권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피에스타는 연면적 사이즈가 축구장 11개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가이 맘모스쿱 상가전포가 무려 630개 630개 그중에서 60%에서 70% 정도가 공실입니다. 거의 400개가 비어있다. 말씀드릴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5년 전에 분양계약자 150여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시행사와 심한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는 양산시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할 만큼 사태가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대략적 내용은 서로 입주일정에 따른 입장차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입주일정에 따라 대출규제 적용이 달라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들이 갑자기 그 억 단위의 금액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대체로 뭐 퇴직금일텐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양 건물을 날리고 신불자루까지 전락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시행사 측도 그들도 뭐 이렇게까지 공실이 많고 경기 침체에 따른 그 영향을 직방으로 맞을 거라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은행권에서의 그 악박을 받고 누구를 봐주고 어쩌고 할 처지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들 각자 사정은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개인간의 거래에 지자체가 해결해주는 것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여기 라피에스타를 살리기 위해서 양산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에 LED 조명 빛의 거리 하면서 여러가지 주변을 조성하고 하는데도 너무 심하게 상가가 상가를 많이 지은 데다가 인구까지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는 인구 소멸 가속화의 시기에 이런 거대한 유령 상가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 그 가능성이 좀 요원해 보입니다. 자 제가 가끔 영상 썸네일이나 제목에 사람보다 집이 더 많다 뭐 이런 소리 가끔 했었는데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 이 지역만 봐도 점포 10개가 있을 때 손님은 한 명입니다. 손님이 그만큼 귀합니다. 요즘 손님들은 집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 30만 명도 이제 깨졌다고 하죠. 가해 시장이나 학교에도 학생보다는 교사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저렇게 멈춰서 있으면 대출 이자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관리비가 나가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끔 1년동안 월 임대료를 안 받을 테니 한번 들어와서 장사 해보라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 조건이 좋아보이는 제시를 하는 상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평당으로 계산된 관리비와 공동 전기세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보면 약 7, 80만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계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공짜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비라도 떠넘기려고 권리금 없고 임대로 1년간 무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각자가 면밀히 살펴보시고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은퇴생활에 좋은 학습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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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1일 2024년 첫 영상으로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온천에서 모욕 한번 썩하고 가실게요. 예전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새해가 오면 아침 일찍 해맞이를 좀 해주시고 가족들, 조부모님,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일개 소대가 거의 막 소대급으로 온천으로 막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생각나는 기억으로는 예전에 목욕탕 앞에서 애가 나이를 가지고 엄마가 상당히 많이 다퉜습니다. 입장료 가지고요. 신랑이를 많이 버렸습니다. 딱 봐도 10살은 넘어 보이는데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다 이러면서 계속 엄마들은 씌웁니다. 그리고 또 미리 애한테는 거짓말을 시켜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거짓말을 저한테 몇 번 씌켰습니다. 아 그 디에스는 좀 빨리 계산 좀 하라고 재촉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시죠? 하여튼 모욕을 하고 나오면 묵은 때를 벗기고 근처 식당에서 국밥이나 아니면 돈이 좀 넉넉하면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새해 첫날의 일가였습니다. 오늘 와본 곳은 이곳 백제하면 우리 또 견훈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백제하면 제가 아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고백해서 견훈가 또 조금 또 유명한 의자왕님 두 명만 알면 안되겠습니까? 두 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다른 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불새출의 이 견훈왕이 후백제의 수도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 전주인데요. 여기 온천지대가 전주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거의 뭐 전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때는 전주시민과 더불어 전국에서 관광버스로 이 모욕객들을 실어 날랐던 바로 그 유명한 중립정사가 아닌 중립온천이 올시다. 이 주변으로는 저 유명한 편백숲이 있고 동네 자체가 골자국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경치가 상당히 개앉습니다. 드론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천 건물 뒤로 낭만적인 기찻길과 더불어 깊지도 않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시냇물이 흐르고 또 그 양갓에 나 있는 수양보들이 머리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 꽤나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봄에 와도 상당히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 본 적은 없지만 친구들한테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경량권에서도 여기 많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중립온천을 필두로 해서 주변의 숙박시설 상권까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지금 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주 주변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애들을 데리고 한 번쯤은 여기 와서 몸을 담궜던 보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마치 이곳은 경상도 쪽에서는 백암온천 덕구 또는 수안보 지리산온천 이런 굽에 필적할 만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알카리성 유황온천 거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황이라 하는데 유황 저거는 좋은 기인데 우리가 유황계란 유황오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황이 얼마나 좋았으면 유황 먹인 닭 유황 먹인 오리 그런데 유황 먹인 소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돼지도 그렇고요. 얘들은 유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황이 그래 좋으면 유황을 직접 사람이 좀 먹으면 맛이 없을라나 그런데 현재 여기 온천으로 활약했던 건물들은 모두 폐허가 되어 있고 경매에 붙여지고 유찰이 기본 한 5회 이상은 겪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9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는 북적거렸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옛 기억이 새로 새로 나실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던 관계로 철도도 전라선의 기점으로서 중립온천역 그것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그 정도로 잘 나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온천지구의 간판 스타객인 이 중립온천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유주가 법적 공방에 시달리면서 소송이 끊이질 않고 2008년에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때마침 온천 자체의 세락을 맞이하면서 주변 상건도 식당도 같이 몰락을 하고 현재 이 상태가 된지는 약 한 15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대 주민분들의 수건 중 하나인 이 온천 중립온천지구를 다시 살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완주군수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완주군수 정도 되면 예전 같으면은 그 파워가 견훈왕 밑에 있던 그 아끼던 최척한 장수 수달장수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완주군수님께서 이곳 백성들의 민심을 우야등등 좀 살펴가 여기 다시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온천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더 잘 일으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중립온천도 지금 40억의 낙차를 받으신 분이 이런 재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온천 자체가 워낙 인기가 없어서 잘 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아 그래 때마침 온천지구도 지금 해제가 됐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온천지구에 걸려 있으면 법적으로 온천말고는 다른 개발이 일체 안되기 때문에 우야등등 우리 군수님이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휴가 끝나가고 있군요. 남은 휴식 좀 더 푹 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활기차고 즐거운 2024년 새 출발을 하시기를 자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고싱! 은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